이 영상은 현관문화 하영이를 전화를 할게 전화 왔었으니까 튕기는 거 아니지? 아 맞다 와이파이 핸드폰 또 있다 그랬지 배고파 죽겠네요 와 씨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오빠 어 집에 잘 도착했어요 어? 집에 잘 도착했다고 아니 원래 우리 또 존댓말 쓰냐? 아니 방송 중이라서 그랬다 미안해요 아니 이게 다 이게 감 이제 떨어져 몸이 몸만 떨어지면은 그냥 다 존댓말 써버리니까 아니야 아니다 아니다 내가 지금 계속 방송하고 있어서 그랬다 눕방 아니야? 어 네 이제 자야지 캔방 이렇게 했었어야 했나? 캔방 쉬는 게 낫지 근데 복장이 좀 꾸려 꾸려 꾸려가지고 들어가기가 싫다 약간 아 들어가 있어? 어 복장이 아 맞나 복장을 그게 뭐냐 복장이 어? 복장마 복장마 복장 오빠야 어? 만다 전화했는데 뭐라고? 만다 전화했는데 뭐하는 거야 왜 전화를 하셨나요? 아 왜 전화했냐고? 아 먼다고 전화했는데? 어 어 아 만다고 전화했는데 뭐한다고 전화했는데 만다 전화? 만다 전화? 어 만다고 전화 뭘 만다고 전화해 뭐 하나 뭐하나 전화했지 어? 만다고 전화했냐고 뭐하나 전화해봤어 아니 도착했나 안도착했나 나 전화한 거야? 응 뭐 다른 이유는 없고? 다른 이유? 어 없고? 괜찮아 몸은? 뭐 힘든 데는 없고? 뭐 후들거리는 데는 없고? 다리가 조금 아프긴 한데 괜찮아 응? 다리가 조금 아프긴 한데 괜찮아 너무 있잖아 다리가 후들거려서 아 그래? 미안한데 이미 끝났어 아 끝났어? 어 이미 내가 다 공개하고 이미 다 끝났어 아 결국 겸쎄? 아 끝났어? 어 안 통해 야 근데 내가 진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? 어 형들 나 좀 얼택이 없는 게 뭔지 알아? 어 이 세상이 웃긴 게 뭐냐면은 진짜 우리 아 내가 나는 우리 랜다 내가 어 너 나는 그래도 네가 걸렸으니까 어쨌든 어? 걸렸으니까 나는 자고라도 자고는 안 가도 어 마지막에 밥이라도 먹던가 뭐 그럴 줄 알았어 어? 맞잖아 그렇지 근데 얘기하다가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로 그냥 그 어 막 나 갈게 친구집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영화라도 한 편 봐야 되나 영화라도 한 편 봐야 되나 내심 얘기를 해야 되나 밥을 좀 먹어 밥을 먹자고 해야 되나 밥을 먹자고 해야 되나 얘기를 하려고 말했는데 근데 존나 금세 후다닥 가는 거야 아니 방송 끝나잖아 바로 눕길래 아 진짜 피곤한 것 같다 싶었지 누우니까 같이 누워라 나는 이 뜻이었지 아 뭐해 나 지 옆에 누워 진짜 오빠야 진짜 미친 아니요 아니 남순 오빠가 진짜 끝나자 누워가서요 아 피곤한갑다 오늘 내면 너무 세게 때렸는갑다 진이 빠졌는갑다 싶어가지고 빨리 왔지 아 그래? 빨리 간다 캤지 아 그런 거야? 나는 오빠야를 배려한 거지 와 이게 배려가 X같은 거야 진짜 이게 남녀 사이에서 배려가 개 쓰잘데기 없는 거거든 진짜 오빠 그 방제에 이설하고 향이 공투 확정이라고 이설 이설 콤마 향이 남머공투 확정이라고 말했죠 아니 근데 친구 없어요 나는 너를 따로 만나둔 따로 얘기를 하기로 했어 나랑? 어 근데 니도 알겠지만 니 부산 살잖아 부산 사는데 이제 네가 KTX 타고 비행기 타고 오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린다 치자 근데 그거를 왔다 갔다 하기가 쉽냐 이거지 차 살게 차 살게 아 얘 부산으로 이사 왔어요 뭐라고요? 부산으로 이사 왔어요 그 형이 아니 오빠 그래서 그 결론만 말해줘 그래서 싫어? 결론만? 아니 나는 그거 따로 따로 물어보려고 싫어 좋아 이것만 말해줘 아 따로 물어보려고 그거는 내가 너한테 싫어 좋아 이것만 말해줘 나는 나는 괜찮지 오케이 확정 여러분 내가 하고 투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투표를 받 따로 이야기를 해야 투표를 받아야지 시청자들이랑 투표가 있어? 투표가 있지 어 근데 안 되잖아 어? 내 안 되잖아 아니 니 민심이 좋긴 좋아 아 그래? 아니 존나 불편하네 이거 뭐가 짓는 거 어 뭐라는 거야? 아니 민심이 좋.. 아 민심이 너 좋다고 아니 방송에서는 뭐 잘 꾸녕고 막 물어보고 그러고 있으면서 갑자기 너 투표한다 뭐 안 돼? 뭐 안 돼? 왜 안 되려나? 지금 복수 안 와? 아니 룰이란 게 있으니까 아니 농담이다 응 룰이란 게 있으니까 응 그래 아니 아니 처음에 그게 그거지 약간 좀 언제든지 그게 많이 모여 갑자기 급하게 모여야 된다면 어 부산에서 여기 딱 오는 게 진짜 힘드니까 아 그런 부분이 좀 약간 그거 약간 그거 때문에 너한테 따로 물어보려 했지 괜히 막 물타기 뭐 이런 거 보다 응 그 정도 열정 없이 뭘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오빠 일단 나는 그래 어? 그 정도 열정 없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뭐든 남아공에도 뭐든 그냥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마인드는 일단 개 굿 일단 마인드는 굿 합숙 이런 거 하지 합숙 그런 거 하지마 어? 아니 그 우리 방 채팅창에 합숙 보고 이라고 제약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남녀가 아니야 이제 남자 여자를 보는 사이가 원래도 안 보지만 끝이야 그냥 누가 뭐래? 오빠 왜 계속 왜 계속 발끈해 아니 뭐 아니 제약이 있으면 안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뭐든지 이게 가능성은 다 있어야 돼 아니야 투표 탈락이라는데 탈락이라고? 응 죄송해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 우리가 뭐 시청자들 갑질하고 그런 건 아닌데 니가 제약이 있으면 안 돼 일단 아 여러분 제약 없습니다 뭔 그 뭐 진심에서 뭐 그 장 가느라? 흠 흠 흠 흠 흠 투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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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투표 못하고 어 일단은 내가 일단은 이게 하고 내가 음 일단 말해줄게 일단은 알았어요 알았어 야 그 뭐야 고생했다 진짜 이틀동안 오빠 진짜 정말 수고했어 진짜 나는 정말 재밌었어요 응 얘가 그 별풍선을 포기하고 이 방송은 방송다운 방송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지가 지 나름대로 막 시안도 가져오고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시안이 좀 시안이 좀 별로이긴 했지만 나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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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 준비했더라고 어 뭐 얘가 그게 있어요 응 일단 여보 끊어 어? 여보 끊어 이래서 너가 안 되는 거야 흠 알았지 끝까지 지랄하네 음 분위기 파악 못하고 흠 이제 일단은 여자 남자 그딴 거 없어요 아 뭘 해요 하기는 아이씨 재수없는 말 좀 하지마 재수없는 말 좀 하지마 재수없는 말 좀 하지마 게요 Doch 그넸 아멘 재수없는 말은